Q.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안녕하세요! 이피엔트입니다! 저희도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굉장한 팬인데요! 정말 팬입니다! 이번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지상 액션은 물론 목숨을 건 수중 액션 그리고 통크루즈 씨가 대역 없이 선보인 비행 고공 액션까지 정말 리얼 액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벌써부터 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믿고 보는 시리즈인 만큼 여러분들도 빨리 예민하셔서 재미있게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절찬 상영기기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파서블 였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영화! 대박 무슨 말이야? 이거 안 될까? 이거 안 될까? 이거 안 될까? 괜찮아요... ibaρ 정말 감사합니다 텔러스